논어 자로의 27번입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 굿셀 강자입니다. 강, 의, 이것도 굿셀 의자인데 강자는 굿세다. 강직하다. 강직하게 굿센 거고 의자는 의연하다. 강의 목, 나무 목자잖아요. 꾸밈 없이 질박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강의 목, 눌 이거는 말 주변이 없어서 더듬더듬거리는 거죠. 이런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이 어눌한 그런 것들은 근, 인, 인에 가깝다. 교육은 전자의 소론 조성 Group을 진행합니다. 강의 목, 지지자, 최이전 대학입니다. 강의 목, 지지자, 강의 목, 지지자. 감사합니다.